피아이 코리아 마케팅 피아이의 한국지사로 국내의 피아이의 우수한 기술력에 피해조 시스템, 모터라이즈드 시스템, 헥사포드, 에어베어링, 그리고 자체 제작하는 컨트롤러와 센서까지 공급을 하고 있고 2011년에 설립돼서 올해 창의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올해 저희가 새롭게 출시한 V308 보이스코일 파이폭 포지셔너이고요 파이폭 포지셔너는 원래 이 피해조 대물렌즈 지축 스캐너만 얘기하는데 변이가 400m, 800m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동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보이스코일 드라이브를 결합해서 7mm까지 이동 범위를 확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중력 보상이 1kg까지 돼서 사용자가 대물렌즈 무게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직접 쉽게 조정을 하셔서 중력 보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쓰이는 곳은 현미경의 높낮이가 다른 시편을 정밀하게 관찰을 해야 할 때 보이스코일 드라이브가 결합된 파이폭을 사용하셔서 정밀하게 시편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의 대표적인 제품인 6축으로 움직이는 헥사포드인데요 각 다리 안에 지금 BLDC 모터가 들어있어서 강성도 높고 그리고 적층형 시스템과 비교해서 적층 에러가 없기 때문에 정확도나 정밀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십 나노미터 반복 정밀도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도 적층형 시스템은 케이블이 많이 필요한 것과 비교해서 저희는 무빙 케이블 두 개로 다 구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케이블 관리도 용이하시고 그리고 케이블이 끌릴 때 생기는 마찰도 적게 발생하고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설치 공간이 적게 필요해서 협소한 공간에서 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미의 피버 포인트를 설정하실 수 있고 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시뮬레이션 툴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서 구매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